안녕하세요. 임유나입니다. 매년 이렇게 A.A.A.에서 좋은 상을 주셔서 너무 기분 좋게 한 해를 보내는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아시아 트렌드 상을 주셨는데 내년에도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2017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배우 부문 베스트 아티스트 상에 빛나는 유나씨입니다. 자, 오늘은 저희가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차근차근 필머그래피를 쌓아가고 있는 배우 유나씨로 함께 할 텐데요. 또 2019년 여름에 개봉할 예정인 영화 엑시트에서 의주역으로 열연하셨다고 합니다. 많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배우 유나씨로 오늘 A.A.A. 함께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오른쪽을 봐주시길 바랄게요. 손 한 번 흔들어 주시면서 자, 그리고 이번에는 왼편을 좀 봐주시길 바랄게요. 자, 사진을 찍기 위해서 유나씨에게 좀 활짝 웃는 모습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, 지금까지 유나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내 곁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